11월 5일 쥐띠에 대하여 부주의하거나 태만한 행동은 우리가 행운을 놓치게 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노력하고 꾸준히 노력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기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면 운명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소띠에 대하여 표면적으로 호경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는 경솔한 행동을 극물해야 합니다. 현재의 호경기 상황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신중하게 대응하며 내부적인 위험에 대한 경계를 높여야 합니다. 합리적인 판단과 조심스러운 행동을 통해 안전하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랑이띠에 대하여 유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가머니설에 경계해야 합니다. 외부의 말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력을 믿고 하나하나의 일에 충실함으로써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집중력과 헌신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행동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토끼띠에 대하여 당신의 성실한 의지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노력과 집중이 성공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목표에 대한 열정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강화하고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데 중요합니다. 용띠에 대하여 타인의 방해와 반발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럴 때에는 타인과의 원활한 소통과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여 방해 요소를 극복해야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존중하며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황을 이해하며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뱀띠에 대하여 당신 주변의 조건은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결단력 있게 받아들이면 당신은 당신의 열망을 향해 전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열정을 활용하고 당신의 독특한 재능을 활용한다면 놀라운 결과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적인 배경을 통해 목표를 향한 여정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순간을 포착하고 운명을 개척해보세요. 말띠에 대하여 경직성과 충동성을 피하도록 촉구하는 도전과제가 표면화될 것입니다. 긴장을 헤쳐나가려면 적응성과 협업이 필요합니다. 상호 존중과 열린 대화를 우선시하여 차이점을 탐색하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양띠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의 지원으로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협업은 성공을 증폭시키고 유익한 결과를 낳습니다. 열린 의사소통은 호의를 키우고 긍정적인 추진력을 촉진합니다. 원숭이띠에 대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이 승리의 길을 열어줍니다. 탄력성과 열정은 장애물을 성장 기회로 바꿉니다. 끊임없는 추구와 과감한 사고 방식이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닭띠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감정과 권리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동하십시오. 민감한 주제를 다루거나 영향력 있는 결정을 내릴 때 사력있고 책임감있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개띠에 대하여 하모니는 공동의 멜로디를 증폭시켜 우리를 하나로 묶어 공유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그 본질은 매일의 단결을 촉진하고 우리의 연결을 심화시킵니다. 우리는 함께 성공의 정점에 도달하고 이익을 공유합니다. 돼지띠에 대하여 모든 일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종종 더 나쁜 방향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모한 행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상 선견 지명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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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